지난해 말 지방세법 1부가 개정시행되면서 지난해 8월 28일 이후 취득분부터 취득세율이 종전 4%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에서 3%로 인하 조정됩니다. 국세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되며 20여 년간 조정되지 못해 조세기능이 약화된 등록면허세가 올해부터 등록분은 100%, 면허분은 50% 각각 인상돼 현실화됩니다. 시군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세무인력을 확충하고 달라진 세법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.